오늘은 표정블럭을 쌓아 볼게요 블럭을 우유값을 이용해서 만들거 거든요 펠트지하고 동그란 모양몬 5cm 짜리와 신문지가 필요해요 저는 아이들이 블럭을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날 수 있게 콩을 넣은 비닐을 넣을 예정이에요 자 전개도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옆면은 여유를 두지 않구요 윗면하고 아랫면만 여유를 두어서 나중에 깔끔하게 포장을 할 거에요 저는 전개도를 대고서 하는 방법을 선택할게요 또 다른 방법은 우유값을 윗면 아랫면 옆면을 다 따로따로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나중에 이용하시면 되구요 윗면 아랫면은 사이즈가 동일해요 이렇게 본을 뜬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포장을 할 거에요 이렇게 잘라 줬습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먼저 우유값 속에 놓구요 그리고 국물이 든 비닐을 넣고 또 신문지로 덮어 줄 거에요 그리고 너무 신문지를 많이 넣으면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또 신문지를 너무 안 넣으면 얘가 여가들이 만지면서 구겨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넣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할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포장이 꾹꾹 꾹꾹 여기다가 웃는 표정이나 여러가지 표정들을 탈퇴지로 오려서 붙일 거에요 저는 얼굴 표정 만드는데 5cm 짜리 백업을 이용해서 볼을 떴어요 프린트 된 것을 이용해서 코팅해서 붙여도 되겠지만 저는 오래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백업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그려서 표정을 두 장을 만들 거에요 앞면하고 그 뒷면을 뒷면에 붙여도 되구요 한면식만 붙여도 되요 그래서 펠트지를 이용해서 붙이고 양면 테이프는 잘 떨어지니까 꼭 글루건으로 조심해서 붙여 주시면 되요 만들고 나서 생각했는데 영화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 눈코입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눈코입 머리 등을 표현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유값이 작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얼굴 표정이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좀 큰 정사각형의 그런 블럭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얼굴 표정들을 만들어서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요 짠! 이렇게 다양한 표정들로 만들어 보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for me very good i a 으 으